성경은요 어떤 본문을 보든지 이 두 가지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또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우리 삶도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시면은 거기로 던져져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낙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구겨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회사에서 사회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일들 아닙니까? 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내신 곳으로 갔지만 거기서 버림받고 누명을 쓰고 엄청난 환란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런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제외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?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런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과도 화해를 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